안녕하세요 마이데스크테리어에서 부 매니저로 활동중인 사냥개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중인 데스크테리어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데스크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데스크는 5프레임의 3단 모션 데스크를 사용중입니다 2000에 1000사이즈로 주문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중인 모니터는 삼성 올레드 G8과 ASUS사이 피범모니터 그리고 6D 샤크 포테블 모니터입니다 의자는 허먼 밀러와 로지텍이 콜라보한 의자 겜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케프사의 LS50 메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올레는 헥스칼 모니터 선발입니다 조명밝기와 온도조절 등 어두운 환경의 데스크를 비춰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10g 라이팅 스탠드입니다 모션센서를 탑재하여 밝기 조절과 온도조절, 타이머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랩의 파쿠아 키보드와 키스터브랜드의 은핀구볼 팜레스트입니다 자잘한 파츠를 바꿔 끼워 커스텀할 수 있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우스는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딩한 느낌을 좋아해서 마우스패드는 글래스위크사의 카제미라는 유리패드를 사용중이에요 플라이트사의 피라미드 조명입니다 몽환적인 느낌이 괜찮더라구요 마이크는 로드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좋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어폰과 DAC입니다 게이밍용과 음감용으로 이어폰을 따르두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트림댁은 서랍형으로 거치대를 부착하여 사용중입니다 호버펜 2.0 모호니오르스타 운석 에디션입니다 작게 들어가 있는 운석 포인트지만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싶었어요 고급스러움은 덤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에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데스크테리어 소개 영상을 마칩니다 모빌에 같은 경우는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 많다보니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두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